포취를 하는데도 꺼져버리네 이렇게까지 녹여놨는데 불이 안 붙었어 일어서 5분만에 다 탔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게 나년이래요? 네 이게 나년입니다 이 정도야 이거 포취를 하는데도 꺼져버리네 가스로 이 정도면 지갑 계속 붙여야지 그러네요 어 맞아 아 저기서 그냥 끝나네 불 끝나면 꺼져 불이 붙지가 않는구나 불이 안 붙어 그럼 끝나 이렇게까지 녹여놨는데 불이 안 붙었어 이렇게까지 녹여놨는데 불이 안 붙었어 가스로 그렇게 해도 다른 게 딱 대면 붙어가고 가버리자마자 맞아요 막 타가버리는데 우리 집 다 녹아버렸는데 다 타버렸는데 뒷부분 멀쩡해 어머 그러네 이게 이렇게까지 녹여놨는데 나 너무 충격적 나 너무 충격적 아 그래가지고 가스로 다 기다렸어 다 될 거 같은데 오 더 잘라내야 돼?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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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 안에까지 다 그을음 아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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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가보자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구해온 건데 이거는 난연 소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배나 더 비싸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남은 짜투리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태우는 거 비교해 보려고요 응 불이 안 붙어요 끝까지 해도 불이 안 붙잖아요 불이 장난 아니다 바람이 날아간다 바람이 날아간다 아우 겁나게 이 아래가 참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 녹아가지고 지금 붙은 거네 응 이거 지금 스티로폼 때문에 불이 붙은 거예요 지금 연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 오우 와 불이 이렇게 심하게 붙어 여기서 5분만에 더 타지 저기 녹아서 더 잘 보면 와 이 까만 연기 봐 와 아 아 아 아 아 뭐가 저러가 안 좋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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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꺼야 되겠다 이거 너무 오래 태우면은 안 될 거 같아 너무 나쁜 연기 계속 나와 아 아 아 아 아 으 2 아 으 아 으 회색 아니면 분홍색 색깔을 넣어서 단계를 알려준다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저희꺼 보고나서 이렇게 흰색이면 거의 안들어간거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축하시는 분한테 아직 조금밖에 못 얻어왔는데 얻은 김에 설마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해왔는데 타면서 이렇게 불이 붙어서 계속 옮겨지는거 보면 난연소재는 아닌거 같아요 얘는 확실히 진짜 아니야 그리고 저희꺼는 5분? 5분정도만에 집이 다 전소됐으니까 그런거 보면은 돈을 저희는 많이 줬는데 난연소재는 전혀 안쓴거 같아요 계약서에 써있는 재료를 그대로 쓴거 같지도 않고 한번 저희가 다른 건축하는 데 가서 보다보니까 어? 왜 저거는 왜 스티로포밍이 회색이지? 이래가지고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가져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알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